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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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비야, 잠깐만 눈 좀 보자 집사2장 여기 봐봐 많이 빨갛구나 집사2장 갑자기 이렇게 빨개졌지? 우선 안약을 넣고 하루만 지켜보자 가라앉는지만 좀 보자 이 발로 아주 열과성을 다해 긁었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거 아파 내일도 이러면 병원 가야될거 같아 응 그래야 될거 같아 꼬비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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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응 엄마의 homepage 엄마는 몇개의 nonprofit 집에 있던 질같아 엄마가 너무 좋아 주변에 도망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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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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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